안녕하십니까 고영역 강사 지창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품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사는 제가 영상을 두 개로 나눠서 갈 예정이기 때문에 두 영상을 다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품사 한번 들어가 보죠. 품사는 단어의 종류를 품사라고 합니다. 단어의 종류를 품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품사에는 모두 몇 가지가 있냐면 총 9가지가 있는데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크게 보면 품사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품사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삐뚤삐뚤 이렇게 계속 나와서 제대로 좀 해야 되는데 그치? 자 그래서 일단 불변어가 있고 가변어가 있어요. 자 이름 그대로 뭐냐면 불변어는 모양을 바꾸지 않는 말, 가변어는 모양을 바꿔 쓸 수 있는 말 이렇게 나뉩니다. 그리고 이 불변에 있는 종류가 뭐가 있냐면 불변의 종류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자 네 가지 일단은 먼저 체언이 있고요. 체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체언과 함께 앞에서 꾸며주는 수식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식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따로 쓰는 독립언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관계언이라는 게 있어요. 관계언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체언이란 서술의 주체가 되는 자리에 들어가는 단어고 대체적으로 여기 체언에 들어간 단어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 다 아시죠? 다 아는데 이제 정리하는 거야. 명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명사가 있고요. 그리고 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서술어를 포함하여 곳곳에 문장 성분을 결정해주는 가장 몸이 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수식언은 꾸며주는 말인데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관영사와 부사가 있어요. 관영사와 부사가 있어요. 독립언에는 뭐가 있냐면 따로 쓰는 말이라서 감탄사가 있고요. 아! 이렇게 감탄사가 있고요. 관계언에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단어들은 하나같이 변하지 않는다. 불변하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품사 통용 들어가서 한 단어가 여러 개 품사로 나뉘어서 쓰이는 경우에 혹은 관영사냐 형용사냐 이런 거 구분할 때 뭐 부사냐 형용사냐 이런 거 구분할 때 이럴 때 이 불변어의 성질이 사실상 여기 있는 이 품사를 구분하는 가장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니까 이건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변어는 크게 둘로 나뉘는데 하나가 용언이 있고요. 용언은 용언까지 하면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용언에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습니다. 동사와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가 뭐냐면 서술격조사예요. 그러니까 서술격조사는 원래 어디에 포함되는 거냐면 아까 해놨던 여기는 이 조사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 조사에. 이 조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얘가 가변어인 이유는 이 서술격조사는 희한하게도 뭐하게 되냐면 활용이 돼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얘부터 한번 배워볼게. 서술격조사에는 뭐뭐 이다가 있습니다. 알겠죠? 뭐뭐 이다. 그래서 뭐뭐 이다는 모양을 바꿀 수 있죠. 뭐뭐 이다, 뭐뭐 이고, 뭐뭐 이며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서술격조사는 가변어입니다. 그래서 품사는 크게 이렇게 아홉 가지. 서술격조사는 원래 조사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아홉 가지가 있다. 이렇게 아홉 가지가 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영상에서는 제가 불변어 쪽을 한번 쭉 정리를 할 거고요. 다음 영상에다가는 제가 가변어, 용언 파트를 제가 정리를 할 건데 왜 그러면 불변어가 한 번에 들어가고 가변어가 한 번에 들어가냐. 사실상 불변어 쪽은 문제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채언이나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은 문제로 나올 게 한정적이라서 외워줄 거 외워주고 파악할 거 파악하면 되는데 아래쪽에 있는 이 가변어 쪽은 시험에 나올 요소들이 많습니다. 용언에 관한 건. 왜냐하면 이게 모양을 바꿔 쓰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영상보다는 다음 영상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여기는 이 불변어부터 먼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내려가서 불변어입니다. 자, 이 불변어의 첫 번째는 당연히 채언이죠. 예, 채언이 있어요. 자, 채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장의 주로 주어가 되는 자리에 오기도 하고 목적으나 보호자리에 오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문장, 다른 조사들과 결합해서 다른 문장 성분이 되기도 하는데 여기 있는 이 채언은 반드시 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냐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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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와 결합한다는 점에서 조사와 결합한다는 점에서 채언은 그러하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채언의 첫 번째는 뭐가 있냐 하면 명사가 있죠. 명사는 아시다시피 사물의 이름을 대신해서 쓰는 거예요. 사물의 이름을 대신해서 쓰는 거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 사물의 이름을 대신해서 쓰는 건데 종류는 뭐 어떻게 했냐면 일단, 일단 사용 범위에 따라서 지금 이 명사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 범위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보통 명사와 고유 명사가 있어요. 보통 명사와 고유 명사가 있다. 자, 보통 명사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냥 알고 있는 사물의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뭐, 그래서 그냥 뭐 여러 가지 명사들은 다 그냥 두루두루 쓰이는 명사들은 다 보통 명사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 고유 명사는 뭐냐면 주로 사람의 인명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단체나 회사의 이름이라든가 이렇게 뭔가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뭔가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고유 명사라고 합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굳이 시험에 나오지 않는 건데 뭐 디테일하게 예시까지 들어가면 설명할 필요 없죠. 그냥 이런 종류가 있고 이런 단어를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감정의 유무에 따라서 감정의 유무에 따라서 다시 또 두루 나와서 유정명사와 무정명사가 있어요. 유정명사와 무정명사가 있는데 감정의 유무라 그랬으니까 유정명사는 뭐겠어? 그렇지. 감정이 있는 거겠지. 그래서 감정이 있는 거여서 주로 사람이나 일부 동물들을 가리킬 때 유정명사를 씁니다. 무정명사는 감정이 없어요. 그래서 감정표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어떤 물체라든가 아니면 왜 아예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들 있지 뭐 사랑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이런 거 이런 거 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식물도 이쪽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식물은 감정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가 자립유무에 따라서 자립유무에 따라서 자립명사와 의존명사가 있다. 자립명사와 의존명사가 있어요. 자 자립명사는 금방 여러분이 보셨던 그런 단어는 거의 대부분 자립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혼자 자립해서 쓸 수 있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 명사에서는 파트에 나오는 게 바로 이 친구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제가 마지막에 가서 품사 통용 설명할 때 품사의 통용 설명할 때 그때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의존명사가 중요한데 이 의존명사는 반드시 앞에 뭐가 와야 되냐면 반드시 반드시 관영어와 함께 사용해야 돼요. 관영어에 수식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게 의존명사야. 그래서 앞말 앞말하고 앞말해서 꾸며주는 말을 받는데 대표적인 게 겉, 수, 바 등이 있어요. 뭐뭐 하는 것, 뭐뭐 할 수, 뭐뭐 하는 바 뭐뭐 하는 것, 뭐뭐 할 수, 뭐뭐 하는 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뒤에 가서 품사 통용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기타 등등 대로, 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존명사에는 뭐도 있냐면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그러니까 무슨 몇 명, 몇 자루, 몇 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존명사는 쓰임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명사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2번 자, 우리 대명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사 자, 대명사는 아까 전에 나왔던 대상의 이름을 사물의 이름을 등등등의 사물의 이름을 어떻게 쓰는 거다? 대신해서 사용하는 거다. 그래서 사물의 이름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거다 보니 사물의 이름을 대신해서 사용하다 보니 여기서는 사물을 지칭하는 말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는데 자, 먼저 첫 번째 지시대명사라는 게 있어요. 지시대명사는 말 그대로 사물이나 혹은 장소 등등을 가르칠 때 쓰는 겁니다. 사물이나 장소 등을 사물이나 장소 등을 대신해서 가르치는 말로 대표적인 게 이것, 그것, 저것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저기, 거기 이런 거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이런 것들을 지시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인칭 대명사라는 게 있어요. 인칭 대명사는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 너희는 사람을 대신해서 쓰는 말인데 이 사람을 대신해서 쓰다 보니까 이거는 종류가 좀 다양해요. 자, 첫 번째 1번 1번이라고 하지 말고 1번 위에 헷갈리니까 예, 기억이라고 합시다. 기억 1인칭 대명사 2인칭 대명사 그 다음에 3인칭 대명사들이 있어요. 이거는 왜 우리 영어 떠올려보면 쉽죠? 1인칭은 나, 우리 이런 게 있고요. 나, 우리 이런 게 있고요. 2인칭은 너, 당신 이런 게 있고요. 3인칭은 그, 그녀, 그, 그녀 이런 게 있죠. 그, 그녀 이런 게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 1인칭, 2인칭, 3인칭은 이렇게 인칭 대명사가 있는데 자, 여기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야. 자, 일단은 시험에 가장 여기는 이 파트에서 시험에 나온다고 그러면 이 파트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자, 뭐냐면 미지칭 대명사와 미지칭 대명사와 부정칭 대명사가 있어요. 자, 이 두 개는 구분하는 거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셔야 돼 자, 미지칭이 뭐냐면 얘들아, 이건 한자를 알면 좀 쉬워지는 거야. 한자를 알면 미지라는 게 무슨 뜻이야? 미지 미지를 우리 어떻게 됐어요? 미지 모른다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미지칭은 누군지 모를 때 쓰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한 번 더 여기는 이 미지칭은 누구인지 모를 때 쓰는 말이고 모를 때 쓰는 말이야 그래서 물어볼 때 쓰는 거겠죠. 물어볼 때 쓰는 거 그래서 주로 의문문에 쓰여요. 모르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의문문에 쓰여요. 자, 그에 비해서 부정칭은 뭐냐면 부정칭은 특정 인물을 가리킬 때 특정 인물을 가리키지 않을 때 가리키지 않을 때 쓰는 거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잘 봐라 부정이란 말이 뭐야? 부정 정해지지 않았다야 그러니까 미지란 말은 모른다라는 뜻이고 이게 모른다잖아. 모른다 얘는 부정은 뭐냐면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거야 정해지지 않았다 정해지지 않은 대명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해지지 않은 대명사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대명사니까 특정 인물을 가리키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이런 느낌의 의미를 가졌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 바람 지금 누구를 찾고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여기서 누구를 찾고 있니? 할 때 누구는 찾고 있는 대상을 직접 물어본 거잖아 누군지 몰라서 그래서 얘는 미지칭이 되는 겁니다 얘는 미지칭이 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그에 비해서 누구도 들여보내지 마라 들여보내지 마라 이런 게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때 누구는 이때 누구는 누군지를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잖아 이거는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아무나 이런 뜻이잖아 아무나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서 부정칭이 되겠죠 그죠? 부정칭 그래서 위에서는 물어봤기 때문에 미지칭이 되고 아래쪽은 물어본 것이 아니고 그냥 누구나 어느 누구나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얘는 부정칭이 됩니다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 문제를 보고 미지칭 다시 한 번 더 이게 뭔지는 아는데 막상 가면 미지칭과 부정칭 자체를 헷갈린다고 이게 한자를 몰라서 그렇다니까 미지라는 건 몰라서 부정이라는 건 정해지지 않아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구분하기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재귀대명사가 있어요 재귀칭 대명사가 있어 여기서 재귀칭 대명사란 뭐냐면 앞에 언급됐던 명사를 앞에 언급된 명사를 재귀니까 다시 지칭할 때 다시 지칭할 때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지칭할 때 쓰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거예요 영수는 영수는 자기만 안다 이런 게 있어 자 여기서 자기라는 말은 원래는 1인칭이야 자기 자신할 때 쓰는 건 1인칭이야 그런데 1인칭 의미로 쓰이지 않고 여기서 영수를 가리켜야 돼서 그래서 몇 인칭이 되냐면 3인칭이 됩니다 알겠죠? 3인칭이 됩니다 그래서 3인칭이 되는 이런 대명사를 우리는 재귀칭 대명사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 재귀칭 대명사는 앞에 있는 것들을 뭐 한다고 보통 3인칭을 가리키게 돼 있어 1인칭이나 2인칭이 나와도 3인칭을 가리키게 돼 있다니까 자 한 번 더 할아버지께서는 당신이 좋아하던 당신이 좋아하던 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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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했다 이런 게 있다고 치자 자 이때 당신이 뭘 가르쳤냐면 당신은 원래 2인칭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2인칭의 의미로 쓰인 게 아니라 뭘 쓰였어? 할아버지를 대신 지칭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몇 인칭이 됐다고? 이렇게 3인칭이 됐다고 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재귀칭이라고 한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것도 시합에 자주 나옵니다 재귀칭도 시합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거 하고 여기는 재귀칭과 미지칭 부정칭 이 셋은 대명사에서 유일하게 시험에 나오는 파트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조금 구분하는 거 연습을 좀 해 주셔야 된다 이해가 됐죠? 구분하는 거 연습을 좀 해 주셔야 돼 자 이건 잘 봐 주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이제 명사 대명사까지는 했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이번엔 수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사는 숫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죠? 수량이나 순서를 가리키는 건데 여기서 수사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양수사라는 게 있어요 양수사 양수사는 말 그대로 뭘 가리키는 거? 그렇지 수량을 가리키는 거 수량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런 거 가리키는 거야 자 참고로 여기에 1, 2, 3은 수사 아니야 얘는 수사 아니에요 얘는 그냥 기호예요 그래서 얘를 수사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서수사라는 게 있어 여기서 서수사라는 건 뭐냐면 순서를 지칭하는 수사야 예를 들면 첫째, 둘째, 셋째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거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런 거 가리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수사라는 게 있는데 얘는 사람의 수를 가리킬 때 사람의 말 그대로 사람의 수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혼자 혹은 둘이 셋이 이런 건데 이때 뒤에 뭘 붙이냐면 뒤에 뭘 붙이냐면 선을 붙입니다 서 이 선은 주격도사인데 이걸 붙여서 혼자서 둘이서 셋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혼자서 둘이서 셋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사가 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앞에 지금 명사부터 대명사 수사까지 왔는데 이렇게 해서 체험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라고 뒤에 조사와 결합하는 거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 이 파트에서는 시험에 나올 게 이 대명사 구분하는 거 시험에 나오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갑니다 2번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뭐 했었냐면 앞에서 지금 구분이 수식언이었으니까 수식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수식언이 있어요 수식언은 말 그대로 단어를 뭐 해주는 거? 얘 수식해주는 거죠 그래서 단어를 수식해주는 건데 여기는 이 수식하는 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뭐가 있다 얘 관영사와 관영사와 부사가 있습니다 관영사와 부사가 있다 자 1번 일단 관영사부터 한번 해볼게 관영사란 뭐 해주는 거냐면 체언을 수식하게 되어 있어요 체언을 꾸며주는 말을 관영사라고 합니다 알겠죠 체언을 꾸며주는 걸 관영사라고 합니다 당연히 뭐가 바뀌지 않냐면 이거 지금 가변화야 불변화야? 아까 뭐라고 해서 불변화라고 했지 그렇지 그러므로 절대 뭐가 변하지 않는다 형태가 변화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됐죠? 형태가 변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 관영사에는 종류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성상관영사라 그래서 성상관영사라 그래서 성상은 뭐냐면 말 그대로 뭐 한다고 모양, 성질, 상태 성질이나 상태 등을 나타내는 관영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있잖아 왜 새, 책, 헌, 책 이해됐죠?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시관영사에는 뭐가 있냐면 지시관영사에는 이, 그, 저처럼 대상을 가리키는 거야 대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 그, 저 이게 있어요 이, 그, 저 이런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그, 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옛, 헌 이런 거 있어요 옛, 헌 헌이 아니라 현 이런 거 옛, 현 이런 게 있습니다 옛, 현 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거 있습니다 이거 지금 굳이 써드리지 않은 이유는 최근 수령에 얘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단어가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같이 기억하시면 돼 수관영사가 있어 수관영사는 뭐 숫자 나타내는 거지 그지 그래서 왜 한 명, 두 명, 세 명 할 때 한, 두, 세 뭐 이런 거 있는데 자, 마찬가지야 얘는 이제 수를 가리키는 거야 수량 수량을 나타내는 관영사인데 여기는 관영사는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고 대신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거는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 자, 관영사와 관영사와 형용사는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관영사와 형용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지금 아파트에서 한번 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면 여기는 이 관영사는 관영사는 체언을 꾸며주긴 꾸며주는데 뭐라고 얘는 그래 얘는 불변어야 불변어 모양을 바꿀 수가 없다고 그러면 형용사는 그러면 형용사는 그렇지 얘는 가변어야 그러니까 가변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양을 뭐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가변어라는 거 모양을 바꿀 수 있다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새 책이 있다고 치면 여기는 이 새 책의 새는 관영사가 되겠죠 그죠? 왜? 얘는 모양을 바꿀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새로운 책이 있다고 치자 그럼 여기는 이 새로운은 뭐가 되겠어 그래 얘는 형용사야 왜 얘가 형용사가 되냐면 새롭다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 번 해볼게 헌책이야 헌책 새 책 말고 헌책 헌은 바꿀 수 있어 없어 바꿀 수 없어 얘가 활용되면 헐다인데 헐다는 헌이 아니지 헐다는 무너뜨리다 이런 거잖아 그래서 여기 헌책이 지금처럼 낡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이 친구는 그냥 관영사인 이런 거고요 예를 들어 건물을 헌 집이야 이때 헌이 헌다라는 거에서 활용돼서 온 단어라면 얘는 뭐가 된다고 그렇지 얘는 동사가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헌다는 동사야 그러니까 형용사 말고 뭐도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냐면 이 자리에 동사도 같이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집에 가는 길 이런 거 있으면 집에 가는 길 있으면 가는 이 길을 꾸며주는 거니까 얘는 가는 이 길을 꾸며주지만 얘는 뭐가 된다고 그래 얘는 동사야 왜 가다가 있으니까 그래서 관영사 형용사 동사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이 친구는 불변어야 불변어 모양을 바꿀 수 없고 가변어는 모양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가변어가 된다는 얘기는 뭐가 된다는 얘기니 활용이 가능하니까 활용을 해보면 알겠지 그렇지 모양을 바꿔보면 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사가 있어요 부사 자 부사는 부사는 주로 용언을 꾸며주거나 주로 용언을 꾸며주기도 하지만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한다 이해가 됐죠 문장 자체를 수식하기도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거 성분부사에는 뭐가 그러면 여기 부사에는 뭐가 있냐 하면 그냥 용언만 꾸며주는 성분부사 자 성분부사는 어느 한 성분만 수식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뭐가 있냐 하면 뭐가 있냐 하면 문장 부사 문장 부사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 하면 접속 부사 이런 게 있습니다 접속 부사가 접속가 되는 거겠지 그치? 접속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성분부사는 뭐냐면 자 성분부사야 여기서 성분부사는 한 알의 성분을 꾸며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매우 잘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매우 잘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이런 거 얘기하고 주로 어떤 그 성분을 꾸며줘야 되기 때문에 위치가 고정돼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자 그에 비해서 문장 부사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 때문에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 때문에 얘는 위치가 잘 봐라 위치가 몹시 자유로워요 그래서 맨 앞으로 보내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여기 나왔던 성분부사와 뭐가 된다? 구분이 됩니다 이해가 되죠?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맨 앞으로 보내기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접속 부사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뭘 물어보는 거? 접속사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수식어는 여기서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이거 정도 관형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문제 정도가 나오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 문장 부사는 위치가 자유롭다는 거 이거 하나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다친 사람은 다행히 없었다 자 이게 있다고 치자 자 이런 예시가 있다고 칠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다행히는 다행히네 그러면 여기는 이 다행히는 어디로 가도 돼? 그래 맨 앞으로 가도 돼 다친 사람이 다행히 없었다를 다행히 다친 사람이 없었다로 바꿀 수 있으니까 여기는 이 친구는 뭐가 된다고? 예 이 친구는 문장 성분을 아 문장을 꾸며주는 거니까 문장 부사가 되겠네 이해가 됐죠? 이렇게 여러분이 구분해 주시면 되겠어 자 그럼 수식은까지 했고요 그 다음 이어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어서 3번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자 독립원이 있죠 감탄사 예 독립원이 있어요 자 여기는 이 독립원은 독립원은 예 대표적인 게 감탄사가 있다 독립원을 감탄사라고 한다 그래서 모양을 꾸며준다 이해가 됐죠? 자 앞에다 독립적으로 사용한다 꾸며주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앞에다가 예 아니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어? 어이 야 이런 거 그래서 감탄사라는 거에서 뭐도 들어가냐면 이렇게 부름 혹은 대답 느낌 이런 거까지 해서 다 감탄사로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관계언이에요 자 관계언은 대표적인 게 조사입니다 예 조사입니다 관계언은 대표적인 게 조사가 있다 자 여기는 이 조사는 원래 사실은 문법적인 용어대로 여러분이 정의를 좀 하려면 여기는 이 조사는 정말 할 말이 정말로 많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할 말이 정말 많은데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여기는 이걸 그 다 하는 시험에 안 나오고 주로 나오는 포인트들만 있으니까 제가 주로 나오는 포인트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일단 이 조사에는 격조사라는 게 있어요 자 격조사라는 건 뭐냐면 여기는 이 앞에 나오는 체언이 앞에 나오는 체언 뒤에서 체언 뒤에서 일정한 자격 일정한 자격이 일정한 자격이 부여되는 조사를 격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하면 주어를 만들어주는 주격조사 목적어를 만들어주는 목적격조사 그 다음에 보호를 만들어주는 복격조사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관영어를 만들어주는 관영격조사 부사를 만들어주는 부사격조사 됐죠? 부사격조사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서술격조사 얘는 모양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자 서술격조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격조사라는 게 있다 그러면 여기는 이 혹격조사는 뭐냐면 잘 들어봐 혹격조사는 부르는 말 뒤에 나오는 거야 부르는 말 뒤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철수야라고 나오면 이때 품사가 어떻게 돼? 그러면 철수야로 나뉘어지는 거야 여기는 이 친구는 명사가 되고 얘는 철수야를 불렀으니까 뭐가 된다고? 혹격조사가 된다고 이해가 됐죠? 혹격조사가 된다고 부르는 말 뒤에 오는 거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격조사들이 있다 이런 격조사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자격을 부여해준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문장 성분을 결정해주는 겁니다 문장 성분을 결정해준다 이해가 됐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보조사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는 이 보조사는 여기는 이 보조사는 앞말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겁니다 앞말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준다 자 됐죠? 그래서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인데 자 지금부터 이건 이제 중요해 보조사는 시험에 자주 나와 그래서 보조사는 지금부터 외웁시다 은 는 만 도 부터 까지 요 이렇게 6개가 있다는 걸 외우셔 은 는 만 도 부터 까지 요 은 는 만 도 부터 까지 요 이렇게 해서 이 6개를 외워두세요 그래야 앞에 나왔던 그 앞에 나온 부사격조사하고 안 헷갈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외워두는 겁니다 은 는 만 도 부터 까지요 이렇게 6개 외워두시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네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구나 네 세 번째 접속조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뭐뭐 와과가 있죠 됐죠? 뭐뭐 와과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접속조사는 여기는 접속조사는 체언과 체언 사이에 체언과 체언 사이야 체언과 체언 사이에 들어가서 접속조사가 된다 체언과 체언 사이에 들어가서 접속조사가 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요것도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긴 하는데 자 지금도 한번 해볼게요 나와 누나는 영화를 보러 갔다 자 그에 비해서 나는 누나와 영화를 보러 갔다 자 의미상은 똑같은 문장인데 얘는 중간에 이 체언과 체언 사이에 와가 낀 거고요 얘는 누나와 영화를 묶은 게 아니라 누나와 영화를 본 거니까 대상 취급한 거지 그치 그러면 얘는 둘을 묶어놨으니까 무슨 조사가 되고 그치 얘는 접속조사가 되고요 접속조사가 되고요 에잉 다 젖었네 접 어휴 예 접속조사가 되고요 자 아래쪽에 있는 건 나는 누나와 영화를 보러 갔다 했어 그러면 얘는 밖으로 빠져나와서 체언과 체언 사이를 피했다고 그러면 체언과 체언 사이를 피했으니까 얘는 얘는 부사격 조사가 되는 거예요 구분하셨겠어 체언과 체언 사이야 체언과 체언 사이 그러면 접속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나온 거는 시험에 나오고 제가 체크해드렸죠 외울 건 외워주시고 버릴 건 좀 버리고 간다 여기는 거 다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한번 훑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린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용언입니다 용언 받을 테니까 다음 영상도 꼭 보시고 꼭 보시고 언어메치 자신감 충분히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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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